Q. 미강권 기상어라? 그러면 그녀 30장 꽃어줘요. Q. 미강권 기상어라? 그정도 그렇군요. Q. 미강권 기상어라? 아 밀려나왔어? 음.. 갑자기? 너무 고맙다 진짜 Happy Birthday My bro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형, 형 뜯지 마 아니 갖고 왔긴데 여기 여기 근데 왜 초가 이 형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이거 뭐야 나는 피지니에 생일 축하합니다 너 내 손까지 가시겠어 성끝생도 한 개만 해보자! 2019년에는 제가 생일빵을 안 만났습니다. 뭐야! Q. 이 영상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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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기다려주세요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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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옥 씨 우리 사랑하는 우리 태형 씨를 위해서 이거 다 해야 된다고? 이거 좀 닫아줘야 돼 닫아달라고 예 잠시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이 쥬슬레 재 Grandma 잠시 후에 커서 손 좀 놓고 옥상은 흑밥 일찍 하다 워어베리 오오오오오오오 오늘은 야! 야! 잠깐만 야야! 야! 야 문 열어 야! 너 때문에.. 야 문 열어 정이 형! 아니 얘들아 윤기까지 왔거든 문 열어봐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웨이브를 지금 이거를 왜 하고 진영 왔어 진영 왔어 진영 가져왔어 진영 가져왔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석진 생일 축하합니다 와 이제 진짜 90살 90살 더 세세 90살 세고 버렸어 90살 야 봐 야 이거 90살입니다 어 근데 이거 이거 먹었죠? 네 네 알겠습니다 총 다 흘러내면 빨리 일단 꺼내볼게요 예 초 다 빠진다 초 다 빠진다 자 생일 축하해 자 생일 축하합니다 오 와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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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가져가야지 케이크는 나의 가까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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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J 윤기형이 없는거지 기억나세요 자영 잠들었어요 너무 열심히 했다 뒤로에 지쳐서 잠 들었어 저 자다가 42분에 알람 맞춰서 보고 가 지민씨 머리가 거의 도깨비입니다 굿나잇 굿나잇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저 연발이 형이 여기까지 와요 완벽해 귀여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연발은 를